공이 들어왔거든 아... 오! 거의 다겠다 삐용! 온대우 내 라이벌 스탑!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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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왼쪽으로 꽃날리면서 왜 오만 시키면 돼 안 볼래 오우 오르막이라 오르막이라 으유 오르막이라 오르막이라 이런리만 이런리만 피부가 좋네 피부? 어, 피곤 좋아 거리만 맞아라 갔네요 봐봐, 저런 거 있지? 네 너 같은 거 어디가? 얼마나 큰 거?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거는 너 같은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? 저는 그냥 세 가지 우와,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잘해, 진짜 잘해 다 세 가지로 하는 거 아, 이거 기준으로 잡아서? 다소한 팁들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 스피드가 중요할 것 같아 기준은 두면 돼, 어디서? 기준은 두면 돼 아, 이거 막 이러면 아, 이거 막 이러면 어, 귀여워 여기 쳐야지 너 되게 어, 인간미 있다 인간미 있지 돈 걸리면 달라요, 근데 어딜 내려온지 거기 계속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인간미 있다 그럴 수 있어 아, 아닌데 약간 이 아 영업기 위해 너무 부끄러워 방출하지 않는 거지 어머 어머 자연스러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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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안 나, 티 안 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연스러웠어요 다리, 다리, 다리 몇 개 차이 안 나네, 우리랑 어, 비슷해, 비슷해 한 개 차이야 얼마 안 나네 네 여긴 어디야? 여기 바람이 안 밉는가? 밀어줘 기운이 안 나 어후 어후 여기 내리막이잖아 살았어? 내리막 네, 살았어요 아, 열렸네 막 터뜨려 막 터뜨려 막 터지는 소리나지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오, 다행이다 아니 아, 싫다 진짜 너무 아, 아, 아 아 아 아 너 우리 맞춰주느라고 아, 아 너무 생선 보니까 맞춰주느라고 그래요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겨내야 돼 아, 이겨내야죠 아 그럼 95년생이겠네요 아 맞죠? 몇 년생이고? 아니요? 1년생 91년생 91년? 네 아 네 10년생 1년생 2년생 10년생 아까 10년생 2년생 몇 년생 2년생 10년생 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새로운 참가선수 두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구요 그리고 저보다 이제 많이 선배님이신 분들도 있고 이제 완전 이제 고등학생분도 잘 쳐서 이렇게 올라오시기도 해서 그렇군요